그림 복사 붙여넣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그림 1번 시트 클릭합니다. 엑셀은 열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열 너비가 다른 표를 작성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과거 엑셀 버전에서는 카메라라는 기능을 사용했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그림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열 너비가 다른 표들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그림 1번 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에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양식을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작성일 작성자가 있는 데이터 H21부터 I2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복사라고 있습니다. 복사 옆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면 홈에 복사 옆에 목록 단추 클릭했을 때 그림으로 복사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복사에 가셔서 그림으로 복사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조금 전에 선택한 영역을 그림으로 복사를 해놓습니다. 다음은 P2 셀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클릭하셔서 그냥 클릭하시면 그림으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두번째 결제란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복사에 그림으로 복사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위치는 F2 셀 정도 선택하고 붙여넣기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누르십니다. 다음 세번째 한국, 미국, 일본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복사에 가셔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위치는 B6 셀을 선택하시고요. 붙여넣기 클릭하셔서 복사한 내용을 그림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그림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번째 내용은 검사 일시가 있는 A2부터 B3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복사에 그림으로 복사 클릭하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위치를 A15 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에 가셔서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물론 앞에 그림 1번 시트에서도요. 그림으로 복사하지 않고 복사에 가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림 2번 시트에서는 그 방법을 좀 사용해 본다면 결제란을 선택하시고 그냥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D15 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에 가셔서요. 그림으로 붙여넣겠다라고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시 작업자 현황에 가셔서요. 작업자 현황부터 사고 발생 현황을 선택하시고 복사를 클릭하신 다음에 A19 셀에 갖다 놓고요. 붙여넣기에 가셔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림 1번 시트에서 작업한 방법과 그림 2번 시트에서 작업한 방법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하거나 복사하신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시거나 둘 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그림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이렇게 엑셀에서는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위쪽에다 결제란을 만들려고 할 때요. 그림으로 결제란을 작성하지 않고 나 여기에다 결제란 만들 거야 라고요. 개, 과장, 국장, 사장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이만큼 5개 정도 선택을 해야겠네 라고 이만큼 선택을 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요.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 열 너비를 조절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드래그를 하시면요. 아래쪽에 내용의 열 너비가 같이 조절이 돼서 보고서 내용이 좀 흐트러질 수 있겠죠. 이래서 실행 취소, 실행 취소 누를게요. 그래서 결제란들을 다른 시트나 다른 위치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림으로 붙여넣기 형식으로 결제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16부터요. L17 영역에 작성된 결제란을 복사한 다음에 D4셀에 그냥 그림으로 붙여넣고 끝내지 않고요. 연결하여 그림으로 붙여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복사 다음은 D4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붙여넣기 가셔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 옆에 보시면 연결된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붙여넣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오시면 아까는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젠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위해서 붙여넣기에 연결된 그림 선택합니다.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여기에 결제란에 특정 텍스트를 대리라고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리라고 수정을 하면 위쪽에 그림으로 붙여넣던 결제란도 대리라고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개라고 수정하면 개로 수정이 되고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는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복사 붙여넣기 내용 살펴보셨습니다.